유지영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Yeje입니다 저는 예예입니다 아 다시 다시 안녕하세요 저는 Yeje입니다 저는 Jeje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 있나? 지금 스타리카페에서 한국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주 우리가 원 tiring 있으니까 이렇게 같이 친절하게 공부하고 싶다 이렇게 우리 생각해가지고 우리 공부하겠습니다 네! 이거! 나니나니 가라 이거는 뭔가 한국어에서 말하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투하스 하는 거 그러니까 투하스 하는 건 아니고 나니나니니까 네 다카라 카라 다카라 가이다 다가 좀 부족했어요 다카라 다카라 이거는 뭔가 이유를 말했을 때 뭔가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왜 왜 이유를 말했을 때 뭐 내 시험이 있으니까 있으니까 이거 이거 아 오케이 여러분 대스 이거 중요해요 오케이 이거는 일본어에서는 제일 쓰는 거 같아요 대스는 대스는 아 뭔가 이건 높이 말 아 아 이거는 귀여워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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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말 이거는 반말 이거 귀여워 귀여워 이렇게 말할 때는 반말 이거 아 오케이 가와이 대스는 가와이 대스는 가와이 대스는 높이 말 뭔가 그 선배랑 이렇게 말할 때는 대스를 써야 오케이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그 하나 문법을 만들어 만들 수 있는 사람 어디 제가 여친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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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 많아 왜 저는요? 여친은 너무 많은데 왜 저는 대답해 지난달 테스트 할 때 0이었어요 점수 아 왔어요 0 0 그래서 너무 열심히 해야 돼 잘했는데 저는 아니아니요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재미있게 대스 만들어주세요 가와이 대스 100점 100점 잘했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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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봐 다음에는 그것도 똑같이 가볼까요? 그냥 여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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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까라도 써보세요 가라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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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러면 먹습니다 밥 밥 잘 밥 WAR 고오 좋아요 음식 밥 소 먹을 ings 고오 타려 sj 타de 학 Ses 먹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가라아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먹습니다 가라아게 가라아게 만들었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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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? 그래서 쓰면서 그래서 밥을 먹습니다 립이다보면 밥을 먹습니다 밥을 먹습니다 정말요? 가라아게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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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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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을 먹습니다 밥을 먹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습니다 가라揚げ 아揚げ 아니야 가라揚げ 뭔지? 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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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 ё 고기 고기 아니요 고기 안이에요! 스쿠리마시다! 스쿠리마시다. 네. 고.. 그것부터. 고하. طاب에 마스. Dakara. kalaige wo 스.. ons.. 수..리.. ..리..마.. ..리..마..시..다. 예에에에에에잛! 백 점! 백 점! 잘했어요! 끝났어! 네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닿으세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